안녕하세요. 세무사 우편물 읽는 법과 대처법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입니다. 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. 일전에 제가 저번 강의에서 일반 신고 안내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근데 이렇게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시간을 따로 준비한 이유는 다른 신고문하고는 조금 다르게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상에는 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요. 신고 내용에 대해서. 그래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만큼 우편물을 읽는 법이 좀 까다롭고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따로 시간을 준비를 했고요.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대상자가 되는 소득자들에게는 5월달에 이런 소득세 안내문이 나가게 됩니다. 5월달에 그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. 성취신고 대상자는 6월까지 신고를 해야 하고요. 이 소득세 안내문을 파악하고 관련 정보들을 익히는 것. 그곳에서 이제 뽑아내는 게 정말 우리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알맞게 하는 그 첫 단계이자 핵심이 되는 거죠. 이런 소득세 안내문을 우편물로 받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.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서 그런 경우에도 홈텍스 사이트 내에서 조회가 가능하시니까요. 그쪽에서 발급 받으셔도 되겠습니다. 자 이런 안내문 가장 먼저 파악해야 되는 부분은요. 나의 신고 유형을 파악하는 부분입니다. 가장 상단에 나와 있는데요. 간편정보 대상자 기준경비율, 복식보기 의무자, 외부조정 대상자, 단순경비율 적용자.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.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? 지금은 약간 암호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 이렇게 한번 알아볼게요. 사업소득이 있는 소득자는 그 사업소득에 대해서 장부를 작성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. 그 수익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필요경비를 인정받아서 신고하는 추계신고의 유형이 있습니다. 기장의무 중에서 복식보기 대상자가 있고요. 간편정보 대상자가 있습니다. 복식보기 라는 것은 이 사업활동의 모든 거래의 원인과 결과를 회계처리하는 좀 복잡한 방식의 장부예요. 반면에 간편정보는 말 그대로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. 이렇게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하는 유형이 아니라 추계신고해서 신고를 할 수도 있는데요.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이 있습니다.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에 대해서는 실제 증빙대로, 지출한 대로 들어가고 그 나머지는 비교적 낮은 경비율로 추계신고해서 할 수 있고요. 단순경비율은 사업소득 총 수익금액에서 비교적 높은 경비율을 인정받아서 필요경비를 넣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됩니다. 이러한 유형은 소득자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. 직전 연도 수익금액 기준으로 업종별 기준금액으로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. 이렇게 안내문을 실제로 보고 말씀을 드려볼게요. 상단에 간편정보 대상자 기준경비율 나와 있죠.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. 간편정보 대상자입니다. 복식보기로 하지 않으셔도 돼요. 다만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로 적용하시오라는 안내입니다. 밑에서 보시면 기준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. 단순경비율이 좀 더 유리한 경비율입니다. 근데 이것도 추계신고를 하고 싶어서 추계신고를 모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만약에 장부를 작성해서 신고해야 되는 소득자가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하단 무기장 가산세 대상입니다. 염두해 주시고요. 신고해야 할 소득 파악하기입니다. 중간에 사업소득, 사업장별 수입금액 명세 한번 볼게요. 사업자 등록번호란에 등록번호가 나와 있다는 건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액이 안내되어 있는 거고요. 여기가 공란으로 되어 있다는 건 우리 흔히 말하는 3.3% 프리랜서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거겠죠. 이러한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 신고해야 하는 타소득이 있다면 이자, 배당, 연말정산, 사업소득 등등등 과로안에 동그라미로 해당 표시가 되어 있다면 그 소득까지 파악해서 신고하셔야겠습니다. 5분특강 오한나 세무사였습니다.